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하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오늘은 인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유년부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 저희 선한목자교회 새벽예배로는 마지막 말씀사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마음의 짐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저는 유년부를 섬긴 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린이국에서는 점점 더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또 촬영을 하고 또 영상 작업을 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주 미션을 만들고 또 전화신방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름선경학교 자료들을 모아서 또 그리고 어린이국에서 만들고 있는 예수통행 책자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가정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지 진짜 마음을 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없어 참으로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 강 바닷가 그리고 길가리라는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운 말씀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말씀이 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지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념비는 현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현 세대가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다 키우고 계시죠 자녀가 어리든 다 성장하여서 나가 살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붙잡아지는 말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강 바닥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언약게르멘 제사장들이 물이 끊어진 요단강 한가운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백성들이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열두 도를 요단강 강 바닥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기념비를 강 바닥에 세우라고 하는 거지? 강 바닥에 세워진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방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구절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절 말씀 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강 바닥에 세워진 기념비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에서 오늘이란 시점은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물속에 잠겨있는 기념비는 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눈으로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다른 어떤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돌무덕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분명한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가운데 건너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러나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보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결혼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비 신부에게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코로나 확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주변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나도 모르는 걱정과 그심들이 쌓여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어떠한 천재지면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비 신부와 저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한 시간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인턴 선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돌무더기가 거기에 있더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기념비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하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열이고 동쪽 끝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 열두 돌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돌을 세우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고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며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지 저 돌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는 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다 길갈이 세워진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저에게 신학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결석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지금 당장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다음 날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여 보진 않았지만 결석으로 인한 그 고통은 여성이 해산을 하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주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먼저 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수련목으로서 마지막 인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목사 한 수를 받게 되는데 이곳 선화목자교에서 정말 수련목으로 훈련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저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점차점차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여도 잘 되지 않았지만 윤년부 아이들이 통하여서 정말 자연스럽게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로부터 크리틱을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도움을 받는데 큰 유익을 받는데 크리틱 외에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화목자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제가 이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굳게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저 또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그런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와 개의갈이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사역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 이렇게 두 개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제 자신이 자꾸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념비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변화될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낙심되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의 기념비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기념비로 이제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세워둔 그 기념비를 보고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계획안에 세우고 이제는 부모 세대가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겉으로 보이는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음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겉대로 보이는 삶에서도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모 세대들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과 삶이 온전히 변화된 확실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뒤로 보이는 삶에서도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그 열매들이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복음의 증인들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주신 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불이 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세워둔 그 기념비를 보고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세대들이 불이 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많은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자녀 세대들의 믿음들이 올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기존 세대가 부모 세대가 세우던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기한 역사가 아주 주시옵소서 고마워 고마워 그 기념 저국에 been 저국에 apenas 나아가고 있는 그녀의 흰색이 한글자막 by 한효정